어그로라고 하잖아요. 썸네일 약간 어그로 하는 거 맞죠? 30대에서 이제 100을 찍었다가 야, 그거 아니야. 너 정말 멋있다. 안에 뭐 선물도 하나 들었나요? 잘 뽑아야죠. 진짜... 본인이 쓰신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진짜 결혼은 아마 못 할 것 같고요. 감소자. 마이크 없으면 안 불러. 마이크, 내가 그럴 줄 알고 갖고 왔지? 내가 그럴 줄 알고. 아니, 저 노래방 아니면 안 불러요. 에코, 에코 마음에 드세요? 아, 아, 아. 사랑... 여기까지만, 여기까지만. 감사합니다. 네.